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근데 얘 어디갔지? 얘 어디갔지? 아, 얘 이것도 버그인가보다 이거도 버그인가 봐 어쩔 수 없죠? 저, 저게 원래 카보이인가 들어가 있어요 치즈 아, 지금 이렇게 이럴을 출발 와우, taught가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이었음이 시작되어 그 방이 잡았다 이게 미칸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시간을 넘어가면 uno 번 에어 지금! 지금! 야생붙버섯님 어서오세요 이게 우주의 늦죠? ik.. sorry, what i don't understand oh uh, speaking to this yes, I was saying, I'm Colonel Hartigan, United States Air Force Our nation has been conducting manned space flight tests I'm sorry, you'll have to forgive me Frankly, w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ll I'm sure there's a great deal that our two species can learn qué OW! OW! 야 우즈는 이러다가 저 너무 오래가 쳐서 죽은 것 같은데? 얘가 카보인데 얘가 없어졌어 버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어 얘가 앵커리즈에서 온 애죠 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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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that's not gonna work private elliot tekorian u.s. army medic serial number 3477809 that's all i'm telling you ha that doesn't mean anything you could be one of those little green guys in human form or maybe you are human and they just took over your mind we have no idea how limitless their powers are no please don't it's horrible in there to think i was just so so that i was just so i thought i was dead just the hell to get the hell out of this place wait a minute my men my unit have you seen them oh my god i'm responsible for them and now they're lost or dead please if you mean what you say i guess so thank you thank you so oh i'd really like to but when i woke up on the first time all my medical gear was gone i saw that the aliens on the ship have some sort of this case stuff they slather on to wounds some kind of biological gel get me some of that and i might be able to mess around with it make some sort of adapted by they should work pretty well but and now it'll b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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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我要? mem Magnus認識吗? 给我滴нул 什么呀? 為什麼 cheetteman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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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be quiet or in or I can't my cloud service service 我 I know a f I'm I what I don't I I can I have 어 얘가 수리 기술이 100 인가 그럴거에요 얘 수리 기술이 100 이죠 장난 아니죠 자 스텔스 아모를 고치죠 무기들은 고칠 확률이 많으니까 다 수리해 그냥 다 수리하고 뭐여야 되지? 아 나 우주복 입고 밖에 나가야 되지 참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쟤 쟤 있죠 쟤 누구야 저거 쟤 그 그 총잡이 걔 이름이 뭐지? 펄 그냥 죽었다고 봐야되요 흠 흠 흠 흠 흠 흠 폴소한테 근데 어떡하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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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야되나? 아 안되는데 이게 아예 지금 활성화가 안된거 같은데 예 일단 가보죠 예 일단 가보죠 어 야 이거 못냐는데 아 우주복을 입어야 되나? 우주복 입고 아빠로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얜 별걸 다 갖고있어 다 알고있어 얘는 자 지도에서 이것좀 지우자 얘 어디갔어 어 얘 또 어디갔어 아 문 열어줬다 어어 문 열어주러갔구나 어 자 여긴 소지 황금건대 먼저오세요 저 도블를 요청했을때 크라이오 라이브 그리고 행어 그리고 로봇은 어.. 자 도봇 요청하려는데 일단 행어 이거 창고겠죠? 로봇 아셈블리 그 다음에 로봇 격납고 냉각연구실 냉각연구실은 어디지? 여기인거 같은데 아 여기다 냉각연구실 갈때 얘랑 같이 가면 돼요? 야 가자 흠.. 사운드 라이브에 흠.. 사운드 라이브에 사운드 라이브에 들으신 롱.. 오케오케오케! 고! 총 3개의 냉각기를 파괴해야하는데 어.. 그중에서 이제 하나가 저기 있다는거죠 냉각연구실 냉각연구실 아잠잠잠잠잠 의상이 이거지? 어디어디어디어디 오우씨 냉각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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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되게 구시대적인 어설트라이프스네 그냥 무기 좀 길려... 길려줄 수 있나? 어... 얘도 참 죽을텐데 얘 안죽게 잘해야되는데 참 얘도 참 죽을텐데 얘 안죽게 되게 잘해야될거에요 되게 잘 죽었던걸로 기억하거든 되게 잘 죽었던걸로 기억하거든 어디어디어따 어디어디 어디어디 Keys gen 요기 액티무 suspicion 어 시스템 오프 시스템 오프 시스템 오프 얘 살려야되요 자자자자자자자 내가 몸으로 막아질테니까 넌 도망가 한방더 어디어디어디어디 오오 야 나 쏘지마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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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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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레이더? 셀리노님 왔어 오세요 야 얘 누구랑 싸우냐 근데 레이더들 아니야 얘? 구! 허잇! 리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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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리버도 외계인들한테는 아무것도 안있어요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어? 야 글로가면 내가 총알 못맞추는데 아이 진짜 자 야 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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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에너지 채우기 하는 방법이 없나? 어? 내가 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마법이 없나? 쟤 에너지 달면은 채우지는 못해 그래서 죽어 자 금속고풍 자 금속고풍 자 금속고풍 자 금속고풍 어 그냥 좋을거 없는거 같은데 두개 더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두개만 나왔잖아 네개 있는데 어 어 잠깐만 여기도 누르는게있나? 누가 나오려나? 아 또 저기야 이거는 발광고울이야 쟤 뒤에는 누구야? 레이더 실제 정리에만 나오네? 야 도대체 니 분대우는 어디가냐? 아 아 너무 파악다 아 아 아 아 우리 이쪽으로 갔나? 자 자자 한번하구요 이미 뒀쳤어 ㅆ ㅆ 아 야 빨리 빨리 써라 야 불화성화 라이프를 줬구만 외계인들한테 리액션이 전환 리액션이 전환 물화성화 물화성화 어.. 우주지렁이.. 뭐지? 자 에너지 좀 먹구요 외계인 설점으로 저거 이거 레드 헬멧? 아하 여러가지 모아둔 되네 음 이거.. 그.. 지구에 있는거 여러가지 모아둔 것 같은데? 자 버프아웃 제트 5555 님 와서 오세요 바이오 젤 어? 특공대 모자? 특공대 모자는 뭐지? 자 이것까지 다 이것도 쓰고 다 써 흐흫 스텔스아머 버그가 참 네 유익하군요 아주 좋군요 스텔스아머 를 입으면 각종 그..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되죠? 각종 어.. 또 누구 나왔는데? 또 누구 나왔는데? 자 누구 나왔어요? 이건 뭐지? 전 그냥 그대로 해요 어.. 튕.. 튕기면 다시 예 다시 시킵니다 네 튕기면 다시 컴퓨터를 켜요 아 컴퓨터가 아니라 게임을 다시 켜요 껐다고 아 튕겼으니까 당연히 껐졌겠지 자 일단 얘를 다 죽여야되요 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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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네 예? 뭐가요? 아하 저게 안보이시는구나 내가 블랙리스트라면 안보이는구나 그때동안 말했던게 아 저거 나 처음 알았네 그냥 강제퇴장하면은 어 저게 여태까지 말한게 보이는데 블랙리스트라니까 저사람이 말했던 모든게 다 사라지는구나 아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보고 뭐 알려달라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미련한 놈같은 애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강제퇴장한거에요 자 다 죽은거 같죠 이거 뭐지 아 이게 하나씩 이렇게 작동할수 있는건데 내가 저기서 다 한꺼번에 작동한거구나 아 그런거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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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버린거 같은데 얘네들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버렸다 자 지하철표는 왜 지금 얘네들 2등병인거 보니까 얘를 다 잡혀왔던 애들 같은데 도블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뭐지 이거? 외계인 포로의 기록 스필 얘네들 다 어 뭐 그냥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죠 어 자 보죠 얘네들 병사들 같은데 얘다 아 아 아 아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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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유에스...알... 에이... 음... 메리... 메리크... 이거 뭐...뭐...음석이 안나오는데? 아...이거 뭐... 끊겼나 보다... 참... 아...뭐...뭐... 연결이 안되있나 보다... 어...얘네들은... 살아...살...살았나 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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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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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신호를 주면 깨우래요. . . . . 잠깐잠깐잠깐. 아, 다시 좀 먹구요. 사이코. 제트 물핀. 버프 아웃. 자, 열라 그래요. 열래요. 어, 뒤본도 오른편 되다. 안옸. 뭐, 뭐라고,져, 열심히 말을 하는데? 지금 뒤집어서 뭐, 모르겠어요. 자 냉기화합물질을 가져가겠대요. 이러면서 얘가 냉기수류탄을 만들어주거든요. 여길 데려오면은 얘가 냉기수류탄을 그다음부터 만들어줘요. 이렇게 한번 하루에 몇시간마다 세발씩 썼었나? 그럴꺼야 아마. 자 얘 어디로 가야되냐? 얘는 구역 끝이야? 아닐텐데? 어 이쪽이 아닌가? 맞죠? 어 맞아맞아. 어.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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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나? 나 혼자 가서 싸우면 안될까? 얘네들 엄청 약한데. 몇대 맞으면 좋는데. 자 플라즈마 라이플을 좀 바꾸죠. 아 이거 왜. 에일리언 라이플. 에일리언 라이플. συ 좀 오오오 하나 핫하다로 일단 꽂아놓고요 나중에 사용하고 어어어 얘 무서운 앤 것 같은데 자 응신 오케이 다 죽여놔야 돼요 다 죽여놔야 돼 야 외계인 쪽이 확실히 죽는 좋아요 어 야야야 어디다 쏘는 거야 확실히 템 데미지도 좋고 연발 연사력이 좋아요 자 뭐가 나오려나 어 뭐야 뭐가 뭐가 나올까나 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아 이 안에 들어가면은 어나보다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어 외계인이 어는 거야 자 이거 하나 주석을 네 소리 한번 하죠 햄토리님 어서오세요 얘네들 주식이 우주지렁인가 봐 우주지렁이를 주식으로 먹나 봐요 밑에도 얘가 있는 것 같은데 야 너 앞에 있다가 맞는다 달이 맞는다 자 한방 더 외계인이 보고 주인공한테가 오우 예예예 이렇게 쏘는게 어딨어 지금 얘네들이 죽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빨리 안죽이며 자 자 한방 더 바니사님 어서오세요 됐나 너희들 거기 가만있어 나름 핸섬한 외계인 나름 핸섬한 애인들 저희 반대편에도 애들 있으려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빨간색 점이 보였거든요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back 시스템이czenie back 시스템 ACTIVEEDED 스읍 아 중앙 농원을 하나 갖고 올걸 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처음도 아슬아슬하게 맞았거든요 자 얘도 자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있어 아 정말 많아 자 빨리빨리 죽어 얘네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파워도 그렇고 내구력도 그렇고 야 니 부대원들 다 어디갔냐 다 죽었냐 니 부대원들 안 죽이려고 내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야 오프닝 파이어하고 뭐고 야 니 어디갔어 야 니 쏠따구들 다 버리고 왔구나 아 내가 끝까지 남아서 지켜줬어야 되는데 쟤 에너지 담가보니까 얘가 다 죽인 것 같은데 야 너 부대원들 다 어디갔어 야 너 부대원들 다 어디갔어 너 죽었냐 자 외계인 포로기록 자 외계인 포로기록 의약이 올라가는 방안 의료복인데 이것도 나름 유니크인데 아 가져갈까 가져가 마라 무기가 좀 비싸긴 한데 가져가보자 다 버려야 다 버려져 다 버려져 그걸로 나갔지? 어, 왜이렇게 복잡하게 되있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거, 거기가, 거기가, 거기가... 하나 둘 셋 야야야 도망가 도망가 저거 터진다 이제 좀 이따가 잠깐만 이거 이거 반대편이구요 어우 터졌네요 여긴 어디로 가는거지?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 오케이 대략 지리를 알았어 이게 뭐하는거야? 5 아, 괜히 놀 understand 오, 여기야 jiang 야, 너ov 잠깐만 야 너 앞으로 야 앞으로 가지 말라고 어어? 어어? 너 너 야 아이 너 화염방차로 맞는다 그러다가 아이 진짜 좋아 아이 나 괜히 열었어 이씨 아이 이건 늘지마요 자 여..이쪽도 지금 안가본거 같은데 배고프면 뭔가를 먹어요 자 소지 자 소지 고기 얘기라니 빨간 양을 먹어요 파란 양을 먹..아니 빨간 양을 먹어요 흫 자아 이거 또 어디야 이 부대원들 다 했는데 다 죽었어 겨우겨우 살려왔더구만 자..어쨌든 하나는 예 갖고 왔어요 하나는 예 깨고 왔어요 나머지 애들 다 어디갔냐 어? 애들 다 어디갔지? 어? 여기 있던 애들 다 어디갔어? 자 바이오젤을 혼합된 바이오젤을 바꾸고요 그리고 냉각수류탄 일단 어.. 냉각수류탄 아직 못만드네 어.. 아.. 얘네들 다 어디갔지? 어.. 여기가 아닌가? 이..이쪽이었나? 아..이쪽이구나 이..잘못.. 어.. 컨벨이 담아? 뭐.. 별걸 다 갖다놨네? 어.. 타냐 어? 벽뚜껑 지대도 만들어놨네? 얘네 여기서 뭐하지다? 어..이..소마.. 어.. 한명은 여깄는데? 아니.. 넌 거기서 뭐하고 계셔? 얜 여기서 경계적이 있고요 레스토랑이요? 레스토랑 아니요? 흐흫 자 어..다음 어..냉각 장치를 향해서 가보죠 잠시만요 흐흫